황세현 추리소설 황세현 살인사건 드디어 살인사건이 화요일 아침 당직을 서다 살인사건 신고를 접수받았을 때 내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긴장과 흥분, 야릇한 설렘이 합쳐진 묘한 감정이었다 첫날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기대감, 야릇한 흥분, 막연한 두려움 뭐 그따위 기분과 비슷할 것 같았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형사인 날 기다리고 있을 고생은 자취하고라도 남의 불운에 그렇게까지 가슴이 설레다니 내가 사이코라서? 절대 그런 건 아니었다 내가 타지에서 대학을 마치고 충남에서 가장 작은 군, 고향인 청양으로 내려와 2년 동안 어떻게 형사생활을 했는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내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형사들이라면 관할에서 살인사건이 터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짜증부터 냈을 거다 그도 그럴 때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잠시 집에 들어갈 틈조차 없는 것이 형사다 극단적인 예로 살인사건이 빈번한 대도시에서 경찰 생활을 하는 내 동기놈 한 명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그런 번잡함과 고생이 실어서 개울 한가운데서 발견된 변사체를 개울 건너편 즉 다른 경찰서 관할로 떠밀었다 발각돼서 문책을 당한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대도시의 형사들과 내 입장은 크게 달랐다 나는 청양경찰서 강력계에서 생활한 지 2년이 지났건만 그동안 나와 우리 형사들이 담당한 사건이라는 게 고작 술 먹고 싸움질한 사건의 조사나 농산물 절도사건 수사 같은 게 전부였다 간혹 사망사고도 있기는 했지만 경운기 등에 의한 농기계 사고, 자동차 사고, 익사 사고, 농약 중독 사고 같은 것들 뿐이었다 2년 동안 우리 관할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들라면 다음과 같았다 하나는 친구들끼리 술을 먹다 싸움이 붙어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허벅지를 낫으로 찍은 사건이었다 낫에 찍힌 사람은 다섯 바늘을 꿰매야 하는 중상을 입었는데 범인이 너무 뻔한데다 기소도 하기 전에 합의를 보고 선처를 호소해서 우리 형사들은 제대로 수사조차 해보지 못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한 달쯤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경찰 생활 2년 동안 내가 경험한 사건 중 제일 큰 사건이었는데 논에서 벼를 배던 농부가 엉덩이에 공기총을 맞았다 뭐 그리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우리 강력계 모든 형사들이 다른 자잘한 사건들 모두 제쳐두고 총동원되어 범인 잡기에 나섰었다 목격자도 없는 데다 공기총을 쏜 사람이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려 수사는 곧바로 미궁에 빠졌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온 사건을 놓칠 우리 형사들이 아니었다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니며 꼬박 열흘 동안을 수소문한 끝에 범인이 타고 왔던 자동차의 종류와 색깔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동종의 동색 차를 소유하고 있는 또 공기총을 소유하고 있는 용의자들로 수사망을 좁힌 뒤 농로에 나있던 바퀴자국과 자동차의 타이어를 대조해서 보름 만에 범인을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범인은 타지역 사람으로 논에서 벼를 베는 농부를 산짐승으로 착각하고 공기총을 쐈다고 했다 이 사건은 몇 년 사이 청양신문의 최고 특종이었다 청양신문은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사건 발생 경위, 범인의 예상 도주로 부상자 인터뷰, 부상자 가족 인터뷰, 치료를 담당한 의사 인터뷰, 수사 진행 과정, 서장 인터뷰, 형사들 인터뷰까지 총 8면의 지면 중 6면을 할애해 대서특필했다 청양신문은 또 범인이 검거되자 평소보다 배나 두꺼운 특집판을 발행해 범인의 키와 몸무게, 시력, 범행 후 도주 경로, 범인의 범행 전과 후의 행적, 성장 과정, 사용한 공기총의 종류와 구입 경위, 범인의 주변 인물들 인터뷰,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 인터뷰까지 다시 신문의 대부분을 도배했다 이런 평범하지 않은 동네에서 한 남자가 끔찍하게 피살됐다는데 형사인 내가 어찌 제정신일 수 있겠는가 사건이 벌어진 곳은 청양읍에서 칠갑산 쪽으로 5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나건빌라의 마당이었다 얼마 전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어 찾아가기는 어렵지 않았다 나건빌라는 5층짜리 건물로 층층마다 한 명씩 모두 5명이 새들어 살고 있었다 집값이 서울 변두리 달동네에 같은 평수 전셋값만큼도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청양군에서는 상당히 고급 빌라 축에 들었다 우리 형사들이 탄 경찰차가 눈길을 급히 달려 나건빌라에 도착했을 때 사체는 마당의 눈 위에 그대로 엎어져 있었다 죽은 사람은 나건빌라 5층에 사는 황세현 씨였다 나건빌라 출입문 앞에서 부엌칼에 등을 찔렸는데 칼날이 심장을 관통했다 또 칼은 손잡이 부분에서 부러졌는데 부러진 칼날은 사체에 그대로 박혀 있었고 손잡이는 사체에서 몇 미터 떨어진 대문 쪽에 떨어져 있었다 아마도 범인이 도망을 가며 버린 것 같았다 죽은 황세현 씨는 왼손에 비닐에 쌓인 석간신문을 쥐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쥐고 있었다 손 주변에도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흩어져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의사는 황세현 씨의 사망 시간이 어젯밤 10시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의사의 말이 아니어도 황세현 씨가 손에 석간신문을 쥐고 있고 눈을 맞지 않은 채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점으로 보아 어젯밤 10시경에 살해된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어제저녁 꽤 많은 눈이 내렸는데 10시경에 그쳤다 대문에서 낙원빌라 현관으로 통하는 일직선상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사람의 발자국이 없었다 범인이 담을 넘어 들어온 게 아니라는 얘기였다 그렇다면 사건은 금방 해결될 것 같았다 낙원빌라의 대문과 현관에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얼마 전에 도둑이 들어 3층에 사는 서진혜 씨가 돈을 도둑맞았을 때 집주인이 방범 창살과 함께 설치해 준 거라고 했다 우리 형사들은 대문과 현관에 설치된 CCTV 녹화 테이프를 가져다 전날 저녁부터 드나든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했다 상당히 지루한 작업이었다 어제저녁 집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2층에 사는 정상화 씨였다 오후 5시 16분에 대문을 들어섰고 곧바로 현관에 CCTV 카메라 앞을 통과했다 두 번째로 대문을 통과한 사람은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신문배달부였다 오후 5시 32분에 비닐에 쌓인 신문을 들고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대문을 나갔다 다음은 4층에 사는 백유 씨였다 오후 7시 38분에 대문을 통과했다 첫 번째로 집에 들어왔던 2층의 정상화 씨는 오후 7시 43분에 다시 외출을 했다 곧이어 1층에 사는 최연정 씨가 오후 7시 52분에 대문을 통과했다 3층의 서진혜 씨는 오후 8시 5분에 집으로 들어왔다 밖에 나갔던 정상화 씨는 8시 57분에 다시 대문과 현관을 통과했다 5층에 죽은 황세현 씨는 9시 39분에 대문을 들어섰다 황세현 씨는 대문에 설치돼 있던 CCTV 카메라에는 찍혔지만 현관의 CCTV 카메라에는 찍혀 있지 않았다 대문을 통과해 마당에 들어선 직후 누군가가 뒤에서 칼로 찌른 것 같았다 그런데 누가? CCTV 녹화 테이프를 모두 살펴보고 난 우리 형사들은 매우 당혹스러웠다 녹화 테이프를 보면 범인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황세현 씨가 살해되던 시간에 황세현 씨 이외에는 마당에 아무도 없었던 거다 혹 범인이 들어오고 나갈 때 녹화가 되지 않은 건가 해서 CCTV와 녹화 테이프를 정밀하게 검사해봤지만 단 1초도 CCTV가 멈췄던 적이 없었다 아이 귀신이 고칼로루시군 청양경찰서 강력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순석 반장이 짜증스럽다는 듯이 한마디 내뱉었다 형사들은 모두 한 가지 생각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범인은 집안 사람으로 CCTV에 찍히지 않도록 베란다에서 줄을 타고 마당으로 내려가 황세현 씨를 살해했다는 추측 우리 형사들은 다시 낙원빌라로 향했다 하지만 빌라에 도착해보니 나의 짐작이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도둑이 든 뒤 1층부터 5층까지 설치해놓은 방범 창살이 벽에 매우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방범 창살을 뜯어내지 않는 이상 사람이 드나들 방법이 없었다 창살 사이 간격도 좁아서 기껏해야 고양이 정도나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혹시 범인이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옥상에 올라가 봤다 하지만 눈이 쌓여있는 옥상에는 고양이 발자국 하나 없었다 도무지 범행 방법을 추측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나는 앞뒤도 생각해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범인이 낙하산을 타고 마당에 내려와서 범행을 저지른 뒤에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간 게 아닐까요? 아니면 열기구를 이용했을까요? 모두들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헬리콥터 소리 같은 게 들렸을 리 없고 열기구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살을 했나? 자살을 한 사람이 손도 닿지 않는 등에 칼을 꽂았단 말인가? 아씨 도대체 범인이 누군지 짐작조차 안 가니 하여튼 범인은 힘이 무척 센 놈이 틀림없습니다 등에 칼을 찔려서 심장을 관통당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칼이 꽂힌 각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밑에서 올려 찌른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 찌른 것도 아니고 등과 수직으로 찔렀어요 박 형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칼을 잡는 법이나 찌르는 사람의 키에 따라 다르긴 해도 등에 칼을 찌르려면 아래에서 위로 찌르던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찔러야 자연스러울 것 같았다 CCTV 녹화 테이프로 범인을 잡으려 했던 우리 형사들은 예상이 빗나가자 소홀히 했던 초동수사부터 다시 하기로 했다 살해된 황세현 씨의 나이는 34, 혈액형 5형, 키 175, 몸무게 75, 고향은 서울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혼이었다 K회사 사장의 아들로 청양군 장평면에 있는 K회사의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우리는 먼저 황세현 씨의 방으로 올라가 방 안을 살펴보았다 황세현 씨가 살해된 어젯밤 황세현 씨의 방에 도둑이 들었던 것 같았다 방문에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있었다 문틈에 지렛대가 될 만한 단단한 쇠붙이를 밀어넣고 힘을 줘 강제로 문을 연 것 같았다 집안은 뒤진 흔적이 거의 없었는데 싱크대에서 부엌 칼이 보이질 않았다 어디에서도 부엌 칼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봐서 황세현 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칼에 의해 살해됐을 확률이 높았다 장롱을 열어보니 장롱 속에 들어있는 미니 금고가 파손되어 있었다 망치와 정을 이용해 금고 문을 억지로 뜯어낸 것 같았다 범인은 도둑질을 목적으로 황세현 씨를 살해한 게 틀림없군요 내 의견에 공감한다는 듯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 도둑질만 할 것이지 왜 사람까지 죽였을까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은 최순석 반장이었다 어 그건 그러네요 어 이거 봐요 금고를 연 박 형사가 가리킨 것은 금고 속에 들어있는 어떤 종이 뭉치였다 이거 CD라고 불리는 무기명 채권 아닌가요? 오 정말 천만 원짜리가 이만큼이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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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억원어치는 되겠는데 아 이게 바로 그 현금하고 똑같다는 그건가요? 출처 밝히지 않아도 되고 불법 상속이나 돈 세탁에 자주 쓰인다는 그거요 무기명 채권이라는 걸 처음 본 나는 신기하기만 했다 근데 이런 걸 안 훔쳐가고 범인은 대체 뭘 훔쳐갔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혹시 몰래카메라 테이프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요? 누군가 황세현 씨한테 협박을 당하다가 결국 황세현 씨를 죽이고 테이프를 훔쳐간 게 아닌지 내 말에 형사들이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어라? 황세현 씨 생맹인가 본데요? 정록 생맹 장록 문 안쪽에 있는 넥타이 거리 위에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쓰인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음 그런가 보군 녹색하고 빨간색을 구별 못하니까 섞이지 않게 구분해 놓고 옷 색깔에 맞춰서 넥타이를 메왔던 모양이군 그런데 이상한데 왜 빨간색과 파란색이 죄다 반대로 걸려있지? 정말 그랬다 빨간색이라고 쓰인 글씨 밑에는 모두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가 걸려있었고 파란색이라고 쓰인 글씨 밑에는 모두 붉은 계열의 넥타이가 걸려있었다 범인도 생맹이었던 거 아닐까요? 금고를 찾을 때나 부술 때 넥타이를 실수로 몽땅 떨어뜨렸다가 나중에 원래대로 다시 걸어놓는다고 걸어놓은 게 생맹이라서 완전 반대로 걸어놓은 건 아닌죠? 음 글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최순석 반장은 이번에도 내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 범인은 틀림없이 내부 사람이야 금고가 털렸는데 외부 사람이 낙원빌라 안으로 침입한 흔적이 어디에도 없잖아 자 집안 사람들을 모두 이 방으로 모이라고 해 최순석 반장의 지시에 따라 나는 각 층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어젯밤 10시경 이상한 소리 들으신 분 없습니까? 비명소리라든지 낙원빌라에 거주하는 네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다 한결같이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시체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최연정 씨죠 최순석 반장이 얼굴 선이 갸냘픈 1층에 사는 25살 아가씨를 쳐다보며 물었다 최연정 씨는 털이 눈처럼 하얀 고양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다 네 제가 발견했죠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침 6시경 운동을 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나섰는데 현관문 앞에 황세연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술 먹고 자나 보다 했는데 피가 최연정 씨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듯이 몸을 한 번 부르르 떨었다 당신 뭐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어떤? 글쎄요 뭐랄까 시체의 위치 뭐 그런 거요? 현장 상황이 우리가 왔을 때 그대로였습니까? 네 황세연 씨의 금고에서 뭔가를 도난당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아는 분 계십니까? 각 층에 사는 네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모른다는 소리를 했다 그때 2층에 사는 정상화 씨가 이런 말을 했다 어.. 혹시 복권이 아닌지 정상화 씨는 30대 중반으로 잘 발달된 몸매가 운동선수를 연상시켰다 이틀 전 일요일 밤에 황세연 씨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월요일인 어제는 볼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면서 오늘 서울에 올라가 은행에서 바꿀 거라고 했었는데 어.. 맞아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나도요 나도 네 사람 모두 그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복권을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상화 씨였다 나도 보지는 못했는데 5천만 원짜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서진혜 씨였다 서진혜 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지적인 얼굴과 빼어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외모만 본다면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속아 넘어갈 것 같았다 서진혜 씨는 나하고 안면이 있었는데 전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했던 사람이다 당시 1백만 원 정도를 도둑맞았었는데 앞에서 밝힌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공기총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허술하게 수사를 한 면이 없지 않아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다 나는 3천만 원짜리라고 들었는데 고개를 갸웃거리며 뛰어든 사람은 백유 씨였다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저도 3천만 원짜리라고 들었는데요 최연정 씨가 백유 씨의 말을 거들었다 무슨 복권이었는지 아는 분 있나요? 다시 네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더블 복권이라고 했던가 또 또 복권이라고 했던가 요즘 복권이 너무 많아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정상화 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권의 종류를 모르는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음 그러면요 혹시 이 중에 정록 생명인 분 있습니까? 최순석 반장의 말에 사람들이 모두 최연정 씨를 쳐다봤다 최연정 씨는 도둑질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정록 생명인데요 왜요? 어 별거 아닙니다 그때 박 형사가 방 안으로 들어와 최순석 반장을 밖으로 불러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나도 따라 나섰다 낙원빌라 거주자들의 신원 조회를 마쳤는데 4층에 사는 백유한테 전과가 있었습니다 금고털이 전과 3범이요 손을 씻었다면서 요즘 한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모양이지만 못 따는 금고가 없는 놈이라네요 예전에 한민당 당사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서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금고를 털었던 놈이 바로 저 백유예요 음 알았어 수고했네 반장님 한 가지 더 박 형사가 황세연 씨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최순석 반장을 불러세웠다 2층에 사는 정상화 씨는요 상당한 실력을 가진 암벽타기 전문가래요 아마 빌딩도 쉽게 기어오르내릴 수 있을 거라는데요 뭐 참고가 될까 싶어서요 알았네 고개를 끄덕이고 난 최순석 반장은 다시 죽은 황세연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상화 씨는 직업이 뭡니까? 저요? 저는 은행에서 일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지요? 뭐 그냥 잡다한 업무를 합니다 무기명 채권 같은 것도 취급합니까? 아 예전에는 많이 취급했는데 요즘에는 부서가 바뀌어서 좋습니다 최순석 반장이 잠시 사람들을 노려봤다 음 서진혜 씨 서진혜 씨는 직업이 뭡니까? 미용사인데요 혹 정록 생맹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서진혜 씨가 생사람 잡지 말라는 듯이 두 손을 마구 흔들었다 최현정 씨 서진혜 씨 두 분 최근에 다툰 적 있지요 최순석 반장의 질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였다 무슨 근거로 그런 질문을 한 걸까? 아 그건 그냥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최현정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로 아 그거 별일 아니에요 제가 최현정 씨 돈을 좀 꿨었는데 그 일 때문에 네 좋습니다 모두 돌아가셔도 됩니다 서진혜 씨만 빼고요 예? 왜요? 서진혜는 최현정 씨를 돌아봤다 최현정 씨가 형사들한테 무슨 험담이라도 늘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음 잠깐 방 좀 둘러봐도 되겠죠 서진혜 씨 어 뭐 그러세요 최순석 반장은 서진혜 씨를 데리고 3층으로 내려갔다 서진혜의 원룸은 매우 깔끔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지 비싸보이는 물건들이 많았다 가죽 소파 외제 오디오 고화질 텔레비전 노트북 컴퓨터 외제 화장품 흠 하지만 다 최근에 산 제품은 아닌 것 같았다 한 가지 어울리지 않는 게 있다면 빨랫줄이었다 방을 가로질러 빨랫줄이 걸려 있었고 브레이지어 같은 속옷과 스타킹 양말 등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아 겨울이라 빨래 넣을 데도 없고 해서 더군다나 속옷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서진혜 씨가 형사들의 눈치를 보며 변명을 했다 야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서진혜 씨의 침대 옆에 야구 글러브와 배트가 놓여 있었다 또 책상 앞에도 야구 선수의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흉기라도 찾는지 최순석 반장이 베란다로 나가 베란다를 꼼꼼히 둘러봤다 나도 최 반장을 따라갔다 하지만 특별히 살펴볼 만한 게 없었다 하지만 형사답게 무슨 행동이든 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베란다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쇠창살 때문에 고개를 내밀 수 없어서 사체가 놓여있던 장소조차 보이질 않았다 쇠창살을 잡고 몇 번 흔들어 본 최순석 반장은 이상 없다는 듯이 다시 방 안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만 자수를 하시지요 예? 서진혜 씨가 무척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서진혜 씨 뿐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무척 충격적인 말이었다 어떤 단서가 있다고? 당신이 범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사람 잡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박형사 저 야구배트 가져다 루미놀 검사해 이빨 냅주라고 저기 멀대같이 서있는 저 옷걸이도 최순석 반장은 화장대로 다가가서 물건들을 살피다 작은 손거울을 집어들었다 음... 그리고... 이것도... 경찰서로 돌아온 형사들은 감식반 직원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빨랫줄에 루미놀 시약을 뿌려 혈흔 검사를 했다 하지만 어디서도 형광빛은 나타나지 않았다 옷걸이도 마찬가지였다 서진혜 씨가 경찰서에 불려온 건 다음날 오전이었다 우리 이제 그만 끝내죠 내 생각대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황세현 씨의 혈액형과 같은 오형이었습니다 현재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순석 반장은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꾸며댔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서진혜 씨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눈에서 눈물이 조금씩 비치는가 싶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다 왜 그랬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형사들은 잠시 서진혜 씨가 진정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복권만 훔쳐 가지 왜 사람까지 빚에 쪼들리다가 복권을 훔치려고 보니 황세현 씨가 집에 돌아오면 복권이 없어진 걸 알고 녹색 복권 몇 번 몇 번 도둑맞았다라고 신고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 복권을 돈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복권은 지금 어디 있죠 제발 장판 밑에요 일주일쯤 뒤 현장 검증이 있었다 서진혜 씨는 수갑을 찬 채 황세현 씨를 죽이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했다 현장 검증하는 내내 서진혜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는 마당에 놓여있는 석간 신문이 황세현 씨가 구독하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집에 들어오며 신문이 떨어져 있는 곳에 미리 준비해둔 5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뿌려놓았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서진혜 씨는 황세현 씨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황세현 씨가 쓰던 부엌 칼을 들고 나왔다 서진혜 씨는 자신의 방에서 부엌 칼을 야구 방망이에 묶어 창처럼 만든 뒤 칼 반대쪽 야구 방망이의 손잡이에 빨랫줄을 묶었다 살인도구가 준비되자 방에 있던 옷걸이를 창문의 쇠창살 사이로 내민 뒤 그걸 받침대로 사용해 야구 방망이와 야구 방망이가 묶여있는 줄을 밑으로 늘어뜨렸다 마치 낚시라도 하는 것처럼 손거울로 비춰보며 방망이를 아래로 늘어뜨려 동전이 있는 부분에 정확히 떨어지도록 조절을 하고 난 서진혜 씨는 낚시꾼이 물고기를 기다리듯 황세현 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황세현 씨가 다른 때와 비슷한 시간에 집으로 들어와 신문을 집었고 또 그때 신문 주변에 떨어져 있는 5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발견하고 줍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서진혜 씨는 칼이 묶인 야구 방망이를 황세현 씨의 등을 향해 떨어뜨렸다 미리 칼이 묶인 방망이가 떨어질 위치를 측정해 놓은 터라 칼은 황세현 씨의 등에 정확히 꽂혔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 야구 방망이의 힘에 의해 칼날은 등을 관통하고 심장을 관통해 앞가슴으로 뚫고 나왔다 하지만 야구 방망이의 끝이 등에 맞고 나서 옆으로 쓰러지며 칼날이 부러졌다 서진혜 씨는 급히 빨랫줄을 잡아당겨 야구 방망이를 회수했다 그녀는 야구 방망이에서 풀어낸 칼 손잡이를 범인이 등을 찌르고 도망가다 버린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시체 쪽으로 던졌다 그 뒤 그녀는 살인에 이용한 빨랫줄은 원래의 용도대로 다시 빨랫줄로 걸어 놓았고 옷걸이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상히 서진혜 씨가 현장 검증에서 보여준 행동이었다 서진혜 씨는 어려서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자라나 대학을 마쳤다 안정된 직장을 다녔고 빼어난 미모를 무기로 부자 남편을 만나 세상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씀씀이를 줄여야 했지만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 가난은 먹어보지 못한 생소한 음식과도 같았다 돈이 없으면서도 부유할 때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빚이 자꾸만 늘어갔고 결국은 친구들에게까지 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돈을 꾸고 갚지 않자 친구들까지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서진애 씨는 남편과도 결국 이혼을 했다 그녀는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야 집값 싸고 아는 사람도 없으며 일자리가 있는 이곳 청양으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이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둑이 들어서 남은 마지막 비상금까지 모두 도난당하고 말았다 취직을 했다지만 그 돈은 한동안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돈이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황세현 씨로부터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리를 듣자 훔쳐야겠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다 그렇잖아도 부자집 아들인 황세현 씨가 돈을 물 쓰듯 쓰는 것이 배 아팠는데 그런 사람이 복권까지 당첨되다니 참을 수 없을 만큼 배가 아팠다 또 이왕 도둑질을 할 거면 애써 번 돈을 훔치는 것보다는 부자가 불로소득으로 번 돈을 훔치는 게 양심의 가책이 덜 될 것 같기도 했다 이것이 서진혜 씨의 범행 동기였다 처음에 서진혜 씨는 복권만을 훔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결국 사람까지 죽이게 된 것이었다 거짓말 시키고 범인을 잡아서 찔리지 않으세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며 내가 최순석 반장에게 농담을 건넸다 흠, 그럼 어쩌겠어 증거가 없는데 어쨌든 무고한 사람을 잡아 넣은 건 아니잖아 최순석 반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거짓말 해가지고 그 장판 밑에서 복권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완전 범죄가 될 뻔했어요 음,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딨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 증거를 찾지 못한 것 뿐이지 그런데 서진혜 씨가 범인인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으니 범인은 분명히 낙원빌라 내부인일 텐데 1층에 사는 최연정 씨는 범인일 수가 없잖아 왜냐? 생명이기 때문이지 만약 범인이 정록 생명이었다면 바닥에 떨어진 넥타이의 색깔을 뒤섞어서 아무렇게나 걸었지 그렇게 빨간색, 파란색 정확히 구별해서 반대로 걸 수는 없단 말이야 생명이 아닌 범인이 평소에 감정이 있던 최연정 씨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한 짓일 텐데 오히려 범인의 그런 음, 좀 과도한 행동이 최연정 씨가 무죄라는 걸 증명해 준 셈이 됐지 아, 그렇군요 그러면 2층에 사는 정상화 씨는요? 2층에 사는 정상화 씨도 범인이 아니지 복권을 훔쳐가려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음? 무기명 채권이 뭔지 아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놔두고 갔다고? 범인은 무기명 채권이 뭔지 몰라서 가져가지 못했던 거야 천만 원짜리 무기명 채권이 천만 원짜리 수표쯤 되는 줄 알고 가져가도 아무 쓸모없다는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야 4층에 사는 백유 씨는요? 4층에 사는 백유 씨도 범인일 확률이 거의 없었지 금고터리 전문가가 금고를 부숴다? 이상하지 않아? 복권 주인을 살해한 뒤 흔적을 남기지 않고 복권만 훔쳐가면 남들은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는데 힘들게 금고를 부숴서 도둑이 들었다는 걸 굳이 알릴 이유가 없잖아 금고터리 전문범이 말이야 아 그렇군요 나는 최순석 반장의 추리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그런 논리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칭찬해 주니 고맙군 추리소설을 많이 읽으면 돼 그럼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추리소설 속에는 세상에 모든 진리가 있다니까 하하 네 그런데요 그 사건을 해결하고 나니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서진혜 씨 말이에요 그 낭비벽이 결국 살인까지 불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 그 양반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범인을 잡아서 돈을 찾아줬더라면 이번 살인사건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 그랬을는지도 모르지 최순석 반장이 다시 씁쓸하게 웃으며 잔을 비웠다 낙원빌라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나는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다 경찰이 평범한 시민을 살인자로 만들어 체포한 것 같은 쉽게 떨칠 수 없는 여운 때문이었다 살인사건이 해결되자 내 일상은 다시 무료한 생활로 돌아갔다 개 도둑을 잡기 위해 밤새 매복을 하기도 했고 좀도둑을 잡기 위해 일주일간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사건만 일어난다고 해서 더 이상 불만은 없었다 서진혜 씨가 저지른 사건을 보며 나는 누군가 범행을 저지른 뒤에 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범인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값진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예방이라는 게 대부분 사소한 일이기 마련이라는 것도 네, 오늘은 2001년 베스트 추리소설 모음집에 실린 두 편의 단편 추리소설 소개해 드리면서 중간에 아주 잠깐 제가 최근에 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는 건강 도서 한 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한의학계에서 팔체질 의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주석원 한의사 선생님의 책들을 참 좋아해서 그동안 나온 책들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은데요 또 팔체질 의학 책을 내셨다면 제가 아마 안 권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혀 새로운 건강 지침서를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은 저는요 아, 이거는 마치 영어 공부하는 학생이 영어사전 책상에 꼽아두듯이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책상에 꼽아두고 봐야 하는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안자비 식구님들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책 제목은 참 재밌습니다 건강 책 같지 않아요 무기력의 공황상태에 빠진 당신을 하드캐리 할 칼날 같은 건강 지침서 이름하여 불경기 건강법 그리고 소제목이 반항하라 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경제 상황이 관련이 있나 불경기 요즘 우리나라 뭐 수출도 좋고 뭐 GDP도 돕고 그렇다던데 하면서 봤더니요 우리 몸의 상태가 불경기일 때를 말하시는 거더라고요 머릿말도 너무 좋고 책 구성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지압법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강 운동법 또 뭐 산책하기 좋은 코스들 정말 다양하게 해 놓으셨는데요 그 그림 설명도 친절하게 있어서 보기 정말 편한데 일단 머릿글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머릿말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요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죽음만이 지배하던 이 우주에 대한 거대한 반란이었다 생명의 출현도 이렇게 한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죽음의 정정만이 감돌던 우주를 휘저어 극적인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생명이야말로 반항 그 자체이다 삶은 그래서 주역과도 같다 항상 변화한다 끊임없이 바뀐다 삶은 여기다 그러니 바꿔라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반항하라 지금 여기서 처절하게 한거하라 내 고귀한 몸을 위하여 내 고귀한 몸을 위하여 나의 진짜 건강을 위하여 새로운 건강을 여는 치열한 반항의 몸짓이 여기 있다 이것이 개벽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대의 고난을 자부심으로 받아들여라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건강 지침서의 머린말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재미가 있죠 이 책의 목차는요 첫 번째는 일단 건강하게 먹기 근데 이번에는 팔체질식으로 세분화해서 써놓진 않았고요 그냥 내 몸에서 이런 증상이 났다 할 때는 이런 음식 안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굵직한 총론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법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처럼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뒤꿈치 들기 운동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런 거 이게 장단지 근육 강화인데요 제가 전에 들으니까 사람의 수명과 건강은 장단지 근육이 가늠한다던데요 물론 허벅지 근육이 제일 몸에서 중요한 근육이지만 장단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또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하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침, 지압 이런 데도 관심이 있는데요 지압법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친절한 건강이용지침서가 나와서 건강 레시피라고나 할까요 건강 지킴 레시피 잠깐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제 바로 다음 단편소설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우 추리소설 여고 동창 이상우 추리소설 여고 동창 네 이 둘은 치열한 라이벌 의식을 가진 적수였다 나경자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을 남편으로 맞아 아이까지 하나 두었다 학창시절에 유별났던 꿈들은 모두 환상처럼 사라지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긴 건 바로 조은아의 결혼이었다 조은아는 재벌집 셋째 아들에게 시집가 소위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이 사실은 나경자에게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끓는 질투심을 사기지 못해 팔짝팔짝 뛸 지경인데 조은아는 떡하니 자기 신혼집에 나경자를 초대한 것이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럽게 보이는 가구며 카펫이 나경자를 숨막히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연신 감탄하는 척하며 축하한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었다 나경자는 거실과 부엌을 돌아본 뒤 안방으로 들어갔다 외국제로 보이는 경대가 먼저 눈에 띄었다 처음 본 듯한 조그만 오디오 세트 그 위에 걸린 인상파 류의 유화 조그만 책꼬지와 금박 외국어 서적들 이런 것들이 품이 있어 보였다 어머 얘 은하야 이경대 진짜 참 좋다 나경자는 경대 앞에 앉아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말했다 어 시삼촌이 선물로 준 거야 그이는 우리 회사 유럽 지사장이거든 나경자는 우리 회사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조은아의 말투가 아니꼽게 들렸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시집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우리 회사래 얘 깨소금 공장은 어딨니 나경자의 질문에 어리둥절하던 조은아는 곧 알아차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안방 옆에 도어를 열어 보였다 그들은 커피와 과일상을 가져다 놓고 찍고 까불며 한참을 보냈다 조은아가 꺼내는 이야기는 모두 나경자를 견디기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경자는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다 아 진짜 좋다 근데 은아 너 시댁에서 받은 폐물은 안 보여줄 거야? 나경자가 궁금하게 여기던 얘기를 꺼냈다 어 여기 있어 조은아가 버튼식 다이얼을 눌렀다 그동안 나경자는 돌아앉아 경대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매니큐어를 발랐다 이거야 죄가 아니지? 조은아가 폐물 상자를 열어 보였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쉽사리 볼 수 없는 고급의 것들이었다 와 이거 꽤 크다 이거는 몇 캐럿이니? 나경자가 큼직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어 이건 좀 특별한 거야 시어머니께서 갑으로 간직하던 건데 아 두 캐럿 반이래 나를 특별히 귀여워해서 주신 거다 일생 동안 잘 보관하라고 하셨어 나경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보석함은 다시 금고 속으로 들어가고 금고는 철커덕 소리를 내며 잠겼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저녁 무렵 한나절을 보낸 나경자가 일어서려고 할 때 또 다른 여고 동창생 박숙덕이 찾아왔다 이름 때문에 쑥덕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였다 이 친구에게 다시 보여주기 위해 금고에서 폐물 상자를 꺼냈을 때였다 헉! 헉!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조은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 소중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진 것이다 조은아는 나경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경자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넌 알지? 조은아가 나경자의 팔을 잡았다 그 반지가 없어지면 조은아는 시집에서 견디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 얘가 사람 잡겠네 그러나 나경자도 그냥 물러서진 않았다 여고 시절부터 절대 양보라는 걸 모르던 여자였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라 그녀를 좋아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나경자와 박숙덕 조은아 이 세 사람은 좀 달랐다 서로를 경계하고 질시하면서도 한켠으로는 마음이 통하는 데가 있었다 경쟁의식이라고나 할까 다른 친구는 어려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끼리는 서로 견줄만하다 그런 생각을 각각 하고 있었다 하여튼 묘한 라이벌 의식으로 서로 얽힌 세 사람이었다 그러나 조은아가 재벌집 며느리가 된 뒤부터 나경자와 박숙덕은 패배의식에 젖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들의 질투는 공연이 복수심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발전하기까지 했다 어떻게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 줄 알아? 우리 시가하의 상징이야 그 반지를 찾지 못하면 난 이 집안 며느리 자리도 잃을 수 있다고 어? 경자야! 쑥덕아! 제발 장난치지 말고 내놔! 응? 조은아가 죽을상이 되어 사정을 했다 얘가 정말 왜 이러냐 누굴 도둑으로 모는 거냐 친구가 이럴 수 있냐 박숙덕도 나경자도 펄쩍 뛰었다 아니 그럼 여기 딴 사람이 오기라도 했니? 너희들 둘밖에 없었는데 반지가 발이 달려 달아났을 리는 없잖아 얘 아까 반지 분명히 네 손으로 그 금고에 넣고 잠갔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금고를 연단 말이야 말이 되는 억지를 부려야지 어머 나는 금고 여는 것도 반지도 보지 못했어 날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박숙덕이 다짐을 했다 결국 반지는 찾지 못하고 서로 말다툼만 하다가 박숙덕이 경찰을 불렀다 현장에 달려온 강영산은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는 다시 차근차근하게 묻기 시작했다 먼저 박숙덕 씨께 묻겠습니다 조은아 씨가 반지를 금고 속에 넣는 걸 봤습니까? 아니요 난 반지도 금고 여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방에 혼자 계셨던 적은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은하가 부엌에 가고 경자가 화장실 들어간 뒤에 잠깐 혼자 앉아 있었죠 결혼식 앨범 보고 있었어요 강영사가 이번에는 나경자를 보고 물었다 나경자 씨는 혼자 앉아 있은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나경자가 애매한 표정을 짓자 조은아가 말했다 내가 사과 깎으러 갔을 때 혼자 있었잖아 그때는 쑥덕이가 오기 전이야 그건 반지를 보여준 뒤입니까? 강영사가 나경자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보여준 뒤에요 조은아가 대신 대답했다 음 그렇군요 그럼 반지를 꺼낼 때 나경자 씨가 보고 있었습니까? 다이얼을 돌릴 때 말이죠 강영사가 다시 나경자를 흘끗 보면서 조은아에게 물었다 난요 그때 여기 돌아앉아서 화장 고치고 있었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손거울 속으로 다이얼 돌리는 걸 봤겠군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외우고요 뭐라고요? 생사람 잡지 말아요 친구가 시집 잘 간 게 아무리 배 아프더라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반지 돌려주세요 강영사가 단정적으로 말하며 나경자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친구들끼리 장난친 걸로 생각하고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돌려주세요 강영사가 다시 정색을 하고 나경자에게 말했다 어? 어? 이 형사님 웃기네 그래 내가 백밀러로 금고 번호를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금고에 내 지문이 남아 있겠네요 어디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내가 금고에서 반지 꺼낸 뒤에 지문을 닦았다면 은하 지문도 사라졌을 테니까 응? 어디 지문 조사 진상조사 해보라구요 나경자가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대답했다 물론이죠 당신은 지문을 지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당신은 금고를 열고도 지문이 남지 않도록 조처를 해뒀으니까요 뭐요? 그럼 나는 지문이 없는 여잔가요? 그러나 강영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요 당신은 화장을 고치면서 손톱만이 아니라 손가락에도 매니큐어를 발라서 지문이 남지 않게 했어요 그 손 좀 내봐요 그때야 나경자는 얼굴이 하얘졌다 강영사는 매니큐어를 손톱 아닌 손 지문 쪽에 바른 그녀의 손을 두 여자 배 보여주었다 반지는 결국 나경자의 영양크림통 밑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질투에 눈이 어두워진 친구의 빗나간 행동 앞에서 나머지 세 사람은 입맛이 씁쓸했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두 편의 소설 소개해 드렸어요 2001년 당시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장이었던 이상우 작가의 여고동창 정말 짤막한 추리소설인데 매니큐어 트릭 재미있죠 근데 이건 너무 짧아요 그 다음에 이상우 작가도 그렇지만 황세연 작가 작품도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해 드렸는데 황세연 작가는 언제나 작품 속에 모티브로 복권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나는 어패가 있네요 아무튼 제가 소개해 드린 작품들은 다 복권이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작품도 복권이 등장을 하는데 평소에는 스토리라인을 되게 중시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그 IMF 나이트라는 작품 거기도 스토리가 제법 단단하게 들어가잖아요 당시 IMF 경제 상황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스며들게 만들었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탄탄했고 또 지금 보니까 지난번 경고 때 강제 삭제당해서 지금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다시 업로드할 그 복권 때문에 당첨된 친구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들깨대한테 쫓기는 그 이야기도 복권이 등장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거기도 스토리라인이 탄탄한데 이 작품에서는 평론가도 뒤에서 그런 말을 썼던데 휴먼을 빼고 추리만 넣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어 했지만 처음에는 정말 너무 놀랍잖아요 도대체가 눈이 내렸는데 발자국도 없고 CCTV가 완벽하게 있는데 범인을 알 수가 없는 뭐 이런 완전 범죄가 있나 그랬는데 뭐 아무튼 황세현 작가가 좀 장난을 치면서 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 이름도 황세현 살인사건이라고 했고요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다음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요 추리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한글자만 현을 연으로 휘를 유로 이렇게 바꿔서 해서 업계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어 있다는 후문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너무 짧은 작품 낭독해 올리면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한 두 개 묶어보자 그러다가 이번에 오늘 소개해드린 주석원 한의사의 불경기 건강법은 제가 의뢰 받은 책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우연히 이제 집어온 그런 시간 중에서 아 요거 재밌다 싶어서 그냥 한번 낑겨놓아 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쉬지 않고 양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